지금 저에게 코너를 전하고 있었어요 코너를 전하고 있었는데 이 코너가 사실 장난의 화제에요 화제의 장난을 장난의 화제에요 나 장난의 화제라서 이제 이 해시태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박형님 먹을 거 좋아하지 않을까? 우리 별빛들의 성격은 그쵸? 박스작추! 우리 옆으로 넘겨봐 사진이 더 있는 거잖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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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 그리울이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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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사랑하는게 큰 썸스야 아... 말을 듣지 못하면 아...